클럽 버닝썬 관련 성매매알썬 등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유 전 대표는 24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26부 김내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남편과 아버지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대표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후 보도와 댓글로 피고인과 배우자도 비난 대상이 됐고 현재까지 가족이 함께 외출도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피고인이 창살 없는 감옥에 오랜 기간 살고 있는 점을 재판장이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대표는 2017년 유명 배우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변호인은 이날 유 전 대표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검찰이 일부 과도하게 유 전 대표를 몰아세웠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골프 접대 비용으로 120만원 지출했다고 검찰이 이를 정식 기소하는 경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각종 혐의에 대해 조사받고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이 사건 외에는 모두 무혐의 처분된 점도 살펴봐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기소된 사실 중 일부 사정이 변경됐다며 구형 의견은 향후 법원에 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대표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와 함께 2015에서 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클럽 버닝성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회사 돈으로 비용을 결제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지난 유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유 전 대표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 심리로 열린 이래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실질적인 가담 정도나 양형에 참작할 사유 등을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다만 유 전 대표의 유리홀딩스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향후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전 대표는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5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승리와 유 전 대표의 혐의는 지난해 초 불거진 버닝썬 게이트 사건 수사 도중 이 클럽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버닝썬 게이트는 손님인 김상교 씨가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당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이 오히려 신고자인 김 씨를 폭행했다며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후 버닝썬 홍보 의사를 맡았던 승리가 동업자 유 전 대표를 통해 윤 총경과 유착했다는 의혹으로 번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승리는 유 전 대표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나 올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